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 이제 오늘 언급실 위기를 왜 제가 자주 다루느냐. 여러분 간단합니다. 저는 의로를 잘 아는 의로인이 아니죠. 그러나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볼 때 언급실 위기는 전초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의로 대란의 시작이라고 보는 겁니다. 의로 파국의 전초전을 언급실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계속 제가 집중적으로 지금 다루는 겁니다. 김종인 씨가 여러분들 머리에 크게 8cm 정도 찢어진 것을 여러분들 치료하기에 22군데를 전화해가지고 여러분들 다 언급실에서 이런 거부를 받는 본인이 느낀 다음에 여러분들 그렇게 나오겠죠. 다만 여러분들 보시면 본인이 겪기 전에 이런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발언을 좀 더 해줬으면 좋겠죠. 언급실 위기는 아웃 오브 핸드 통제하길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아웃 오브 컨트롤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 지금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채널A가 이런 보도한 겁니다. 여러 과의 진로를 동시에 봐야 되는 언급실 환자는 병원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언급구조요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과도 함께 봐야 되는데 배후 진료과에 그 과를 볼 의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급실에서 환자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전원, 병원 사이에 환자가 이동하는 것이 캔슬된다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데를 찾아야 되는데 다른 데 찾기가 힘든 겁니다. 그게 이제 중증인 경우는 그냥 죽는 겁니다. 어제 예를 들면 한 200맥군데 5209 가운데서 257개는 전원할 언급실을 못 찾은 거 아닙니까? 척추 외과를 하신 분이 냉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257군데는 죽었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의정 갈등이 6개월을 넘어가면서 각 병원 언급실에는 진로 제한 그런 안내판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운영 제한, 진로 제한, 운영 제한은 제가 보기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언급실에 가동되지 않습니다. 진로 제한은 안과 중증 환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비니루까지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부탁드립니다. 언급이나 중증 환자가 갈 수 있는 병원을 찾아주는 중앙광역 언급의료 상황실 업무 과정으로 언급의학과 전문의들이 병가나 사직이 이어지면서 지금은 52분 정도 걸리는데 전원 성사까지 그러니까 언급실에서 어디로 가면 받아줄 것이다. 이게 57분 걸리는데 이 시간이 더 길어질 거야 우려가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충남대병원의 언급의학과 유인술 교수가 병원들 사이에 환자 이송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경상권에서 환자 전원 문의가 가장 많이 오고 최근 수도권에서도 의뢰가 오는 실정입니다. 수도권에서 병원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요. 현장에서는 위기라고 말하지만 정부는 언급의료기관 408권 가운데서 5곳에서 일부 진로 제한이 있는 수준이라고 조만간 정상화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완전히 서로가 보는 시각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전문가가 아니고 저도 이런 전문가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 의뢰를 좀 더 아시는 분들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 지금 언급실 뺑뺑이가 여러분 생기고 언급실에 전문의들이 사직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병원을 배정하고 전원이 결정돼서 마무리된 데 시간이 길어진 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예상은 하지만 의료인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자고요. 이 김홍식 원장께서 30년 뇌가이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분야를 본인의 진로감은 아니냐도 흔하게 이름들 다 파악을 할 거 아닙니까 한 분야를 오래 하다 보면 그 관련된 분야는 그냥 머릿속이 쫙 거려지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은 그럼 이분이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이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지금 상황을 아웃 오브 핸드입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는 거죠. 아웃 오브 컨트롤입니다. 통제 불가능한 영역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완전히 여러분 정부하고 다르죠.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겠습니까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겠습니까 의사들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과학을 오래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일어난 것을 그냥 지적할 뿐이지 누구를 매도하기 위해서 정보를 왜곡하거나 정보를 왜곡하고 거짓말을 만들고 하는 것은 문과 출신들이 잘하죠. 그 사람들은 언론을 동원해가 조작도 하고 역공작도 펼치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잘하는 거지 않습니까 없는 제도 만들고 있는 제도 없애고 있는 제도 부풀리고 하는 것을 문과 출신들이 잘하는 거죠. 여기 김홍식 여러분들 내과 전문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이런 비수입니다. 비수. 지금의 응급실 상황이 최악이 아니고 변화의 서막일 뿐입니다. 위기의 서막이라는 겁니다. 오래지 않아서 중앙통제관리실이 기능을 잃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응급실의 진로 기능이 크게 축소되어 더 이상 응급실 안내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응급실의 가장 필수적인 인력인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다수 떠나고 남은 의사들은 번아웃 탈진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응급환자는 각자 도생입니다. 여러분 이게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김홍식 원장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냥 본인이 전문가 소견을 가지고 현재 보도되는 상황들 종합할 때 지금 진행되고 앞으로 진행될 상황을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이 방송 보시고 가끔 여러분들 흠한 댓글 쓰시는 분들이 나오시는데 그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는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이 김홍식 내과 30년차 여러분들 내과 전문의나 저나 정치를 오래 해왔거나 검사생활하거나 언론의 기자들처럼 짱구를 굴려서 없는 사실을 만들고 이런 것이 익숙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것도 타고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없는 죄를 만들거나 있는 죄를 부풀리거나 뻥튀기하는 것도 여러분 타고나야 되는 겁니다. 타고나야 그냥 남 얼굴 보고 여러분들 그냥 웃으면서 거짓말하는 것이 타고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 방송은 그냥 진실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거짓말을 할 수 없고 거짓말을 해야 될 인센티브나 동기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이 김홍식 원장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유튜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저 유튜브에 저런 이야기를 하더라 많이 비교해서 들으셔야겠죠. 그러나 진실이란 것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진실을 아는 사람만이 그게 진실인 것을 여러분들 느끼고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김홍식 원장의 이 이야기를 저는 진실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시작인 거죠. 의료파구의 시작이고 이제 곧 통제가 안 될 거다. 통제가 안 될 거고 언급실의 의사들은 기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의사들이 기계가 아니에요. 언급 여러분들 의학실의 전문의들이 기계가 아니고 대학병원의 여러분들 배후과에 계시는 여러분들 전문의나 교수들이 그게 기계가 아닌 겁니다. 기계가 다 같은 사람인 겁니다. 다만 의료기술을 오랫동안 연마한 사람의 차이인 거죠. 기계가 아닌 겁니다. 야간 당직 여러분 계속 서고 하면 사람 죽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응급의학실에서 나가는 전문의들 제가 볼 때는 40대 말에서 한 50대 초반 정도가 많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안 죽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 안 죽기 위해서 나가는 것을 박민수 차감부 같은 분들이 가슴으로 못 느끼는 겁니다. 그 사람 가슴하고 내 가슴이 다른 겁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 목소리를 높여 가지고 50% 되는 여러분들 방송을 4개월 5개월 정도 계속하겠습니다. 내 가슴에 뭐가 등기냐고 이거 진짜 큰일 났구나. 이걸 이야기를 내가 안 해 주면 누가 이야기를 해 주겠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큰일이 난 겁니다. 큰일이. 이거는 관료들은 강철을 깔았는지 철판을 깔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보고도 무덤덤한 겁니다. 저는 이걸 보고 무덤덤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진짜 큰일이구나. 이거는 진짜 내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언급 진로 몰락은 의사들이 바라는 상황은 아닙니다. 선배 의사로 조금 더 참고 언급실을 지켜달라 업소할 염치초자 남겨주지 않고 윤 대통령이 의로를 무너뜨렸습니다. 한 달 이상도 무현대 6개월을 아무런 조치 않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윤 대통령하고 제가 차이인 겁니다. 윤 대통령은 의사들을 강철이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의사들이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사람은 6개월 7개월 8개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야간 당직을 선다는 것은 그거는 그냥 생명을 깎아먹는 거다. 사람들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 현장에 이르면 의로진의 아우성을 정부에 있는 어느 누구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엄살이라고 생각하고 협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많은 국민들은 의사 카르텔이 뭡니까 행포를 뿌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딱합니까. 그래서 제가 방송을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6개월 동안 그냥 방치를 해버린 겁니다. 건강이 어마어마하게 상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의사들이. 저는 솔직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미 아웃 오브 핸드라고 생각합니다. 통제에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겁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정원을 포기하더라도 수습이 불가할 것입니다. 타던 차가 급발진하거나 불에 타버렸다면 두 번 다시 같은 차종을 사려고 하지 않듯이 또 어떤 황당한 대통령이 칼청을 출지 모르는데 같은 진로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의사의 정서를 하나도 모르는 자가 국민들에게 보여주려고 의사들에게 갑질을 하면 가뜩이나 힘들고 위험한 진로인데 그 짓을 왜 또 하려 하겠습니까. 저는 젊은 의사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의료환경 크게 나아지지 않을 거다. 표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표가 적은 사람들을 약탈하는 제도는 앞으로 계속 가져갈 것이다. 당신들 잘 생각해보고 우리보다 살아야 될 날들이 많고 더 길고 긴 세월들이 있으니까 현명하게 선택해서 본인이 기량을 한껏 발휘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에서 얼마든지 여러분들 날개를 달고 살아라 이 이야기를 가감하게 하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라 이야기는 저는 안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제가 젊은 의사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동안 고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줄고차게 공부만 했기 때문에 하늘이 있는지 땅이 있는지 바다가 있는지 모르고 앞만 항해가죠 여러분들. 이 길이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눈 크게 뜨고 윤 대통령에 감사하고 바이탈뽕 여러분들 깨게 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날들이 있을 테니까 본인이 행복한 데로 가라. 행복한 데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은 포기하더라도 수습이 쉽지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역대 모든 여기 보시면 제 이야기의 요지는 다음에 윤 대통령 다음에 누가 올지는 뻔한데 누가 오더라도 완장을 차고 먹니까 행포를 뿌릴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런 dna를 어디다 이런 버리겠습니까 쓰레기통에 안 버립니다. 똑같은 짓을 할 겁니다. 더 심하게 하겠죠. 공공의대 확충하고 무슨 의사들 다 공무원으로 만들려고 하겠죠. 그 이야기를 이분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제법 살아본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고 제법 살아봐야 통찰력이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젊은 나라고 지금의 가장 큰 차이란 것은 세상을 보는 안목과 시각이나 통찰력이라는 것이 연륜하고 상당히 이런 비례하죠. 살아본 사람만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루두루가 다 잘 보이는 겁니다. 두루두루. 여기 보시게 되면 역대 모든 정권이 오만했습니다. 정책으로 의사를 몰아갈 수 있다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지지 않으면 대화하고 수렴이라도 할애했는데 불행하게도 윤 대통령은 그런 기본조차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 결과 필수의료는 우리 손을 떠났습니다. 대한민국 필수의료가 끝난 겁니다. 전공의가 필수의료에 지원할 명분도 이유도 이득도 없어지게 됐습니다. 응급실 혼동은 피크가 아니고 의로 변화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렇게 순치된 언어를 쓰셨네요. 의로 파구의 시작인 겁니다. 앞으로 응급진료는 사라지고 일반 진료도 편향된 모습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젊은 의사들은 돈 벌이나 혹사당하는 명예를 포기하고 편하고 논쟁이 적은 분야로 몰려갈 것입니다. 편향되게 몰려 공급이 과잉해질 분야는 활발한 연구와 진료 포맷 개발로 나름의 새로운 의로시장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의사들이 변화에 눈을 뜨는 중입니다. 결과로 죽음과 맞서는 의로는 사라지고 죽음과 무관한 더 건강해지는 의술이 활발해질 것입니다. 생사의 기로에 선 환자를 구하려고 하는 의로는 없어진다는 겁니다. 죽음과 맞서는 의사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죽음과 맞서는 의사들의 멸종을 촉진한 겁니다. 그 의미를 정확하게 국민들이 알아야 그래야 여러분들 이 사태가 악화됨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의사들에게 돌팔매를 던지는 것은 자유입니다. 본인이 취할 수 있는데 그런데 알고 던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생사를 넘나는 의로는 안 한다는 겁니다. 이제 저라도 이러면서 자식이 이러면서 의사를 하게 되면 절대 반대할 것 같아요. 누구 좋으라고 하냐 이야기죠. 집안이 망하게 생겼는데. 필수의로에 뛰어드는 의사는 젊어서 몇 년 일하면 평생 살 수 있는 프로운동 선수 같은 보상을 제시하지만 아니면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의사 많이 만들어봐야 꼭 같습니다. 의사도 힘들지 않고 편하게 살고 싶지 동기들보다 힘들고 위험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회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저희들 세대만 하더라도 지사적 삶이라는 부분에 굉장히 가치를 두는 그런 젊은 날이었거든요. 지금은 mz세대나 이런 분들은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힘들고 험한 일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힘들고 험한 일을 안 하는데 그놈의 바이탈뽕 때문에 뭐죠? 그 힘들고 험한 일을 가겠다고 한 젊은 일이 있었는데 그걸 싸그리 뭡니까? 멸종시켜버린 겁니다. 돈이 안 되는 것도 알고 의로소송이 여러분들 빈번한 것도 알지만 생명 살리는 일을 한번 해보겠다. 그 여러분들 젊은이들이 다 그냥 이제 다 도망가버린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김홍식 원장께서 지금 우리 함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 또래 의사들은 의술사 후배 의사들을 가르치는 것을 어떤 가치보다 높게 보았습니다. 저의 연배조이. 그러니 대학에 남아 교수가 되면 존경을 받았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개업보다도 가난하고 힘들지만 동료의 존경으로 살았던 의사가 많았습니다. 난치성 휘기질환을 다루고 생명을 구하는 중적 응금 진료하는 것을 동경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그런 교수들을 총알바지처럼 부리고 있습니다. 교수들이 무슨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사회는 의사들의 이런 정서를 깨부셔버렸습니다. 의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고소고발과 피해보상 요구, 원고 측에 일방률 유리한 판정을 내리는 사법부, 사실이 아닌 글로 의사를 비방하는 인터넷글, 전문 지식을 조사해보지 않고 쏟아내는 기사와 방송들, 급기야 부족하지도 않은 의사를 부족하다고 뒤집어 씌우 지지율을 노렸던 대통령까지 이 사회는 작정하고 고위험 필수의료를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의사들이 대답합니다. 이 사회가 그렇게 대응하면 필수의료를 관둘고 편하게 살고 싶다. 자신을 희생하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에게 못할 짓을 해댄 사회에 대해 비로소 의사들이 자신을 둘러보고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고집을 피우겠지만 의대생과 전공인은 내년에도 돌아오지 않은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원 취소만으로 수습이 안 될 것입니다. 사회 전체가 의료를 대하는 자세가 변하지 않으면 이전으로 복귀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 사회가 의사들에게 도예 지나쳤습니다. 40년 된 의사인 저도 앞으로 만날 수 있는 중증 응급질환에 대한 대책이 없음이 두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영혼이 맑은 사람은 이런 걸 보고 김홍식 원장의 진의를 곡해를 안 하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걸 그냥 슬쩍 보고 협박한다 이렇게 한번 받아들일 겁니다. 그 협박을 아무 비판 없이 여러분들 공박사가 또 유튜브에 퍼뜨린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사람은 다 자기 눈에 안경이니까. 그런데 어떻든 간에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세상에 의사들은 넘쳐나겠죠. 생명 살리는 그런 의사가 없어진다는 것 아닙니다. 누구든지 생애의 여름 끝자락에는 생명 살리는 의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의료 파동이 경험해서 한국인들이 의사들에게 돌팔매를 던지는 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태어날 때 이런 의사들의 도움을 대부분 받지만 그보다 훨씬 더 적나라하게 날로 길어지는 노년에 생명 살리는 의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냐의 이야기. 물론 제 장인은 그냥 주무시다가 그냥 하늘나라로 가셨지만 그런 복을 타고난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의 이야기죠.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